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3.1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대구광역시 3.1 맨션 소규모 재건축 조합은 이주비 및 사업비 금융기관 선정을 위한 입찰을 두 차례 진행했으나 모두 유찰됐습니다. 3.1 맨션 조합은 지난 8월부터 입찰을 진행했으나 참여업체 부족으로 모두 선정되지 않아 금융기관 선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호동 31-1번지 1원 지하 6층 지상 38층 공동주택 한계동 등을 조성하는 프로젝트입니다. 통상 이주비 대출금리가 주택담보대출금리보다 1-2%포인트 낮지만 리스크가 높아지면서 이주비 대출도 파격적으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대구광역시 내당 내서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은 올해 1월 사업비 및 이주비 대출은행 선정을 위한 공고를 냈지만 현재까지 금융기관을 선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경기 침체 우려에 금융기관의 참여도 부진할 뿐만 아니라 조합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까지 금리가 취소삭기 때문입니다. 내당 내서 재건축 조합 관계자는 대출금리가 7-8%까지 취소수면서 현재 금융기관 선정을 잠시 보류한 상황이다라며 향후 시장 상황과 금리 인상 수준을 고려해 사업을 재개할 계획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미 금융기관을 선정한 사업장도 비슷한 분위기입니다. 서울 주요 정비사업도 금리 인상 여파로 금융비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불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가련 제1구역 재개발조합은 지난 3월 이주비 대출을 위한 금융기관을 선정했으나 대출금리만 5%를 넘어가면서 당악한 기색이 역력합니다. 가련 제1구역 재개발조합 관계자는 5% 중반을 넘어가는 금리 때문에 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며 정비사업은 분양 전까지 수익이 발생하지도 않고 융자받아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금리가 많이 오른 상황에서는 사업을 추진하기에 힘일 수밖에 없다라고 토로했습니다. 지방 소규모 정비사업장의 분위기는 더욱 심각합니다. 대구광역시 동구 신암 제1구역 가루주택 정비사업 조합은 최근 이주비 대출은행을 선정했으나 이주비 대출금리가 6%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신암 제1구역의 이주비 대출금리는 코픽스 3.4%에 더해 가산비 3.16%로 총 6.56% 수준입니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일부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중단하면서 정비사업 현장에서 자금 조달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며 대출을 받더라도 금리가 너무 높아 금융기관과 조합 간의 의견 충돌도 종종 발생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이대한경제 최중현이었습니다. 정비업계 관계자